안녕하세요. 켄타케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 사건 특집 방송으로 송출이 돼서 그거를 이제 다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인트로 부분만 다루기로 했고요. 동영상을 구하지 못한 관계로 오디오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월드뉴스 투나잇 월드뉴스 투나잇 월드뉴스 투나잇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스페셜 에디션 특집 방송이죠. 켄터키에서 전해드립니다. 데이빈 뷰어 앵커가 켄터키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월드 뉴스 투나잇 From Kentucky. The Deadly Tornado Outbreak. The Deadly Tornado Outbreak. The Deadly Tornado Outbreak. 투나이도 사건으로다가 이제 사람이 사망했다. Deadly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Deadly Tornado Outbreak, Outbreak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전쟁, 감염병, 전염병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Outbreak, 동사형은 Breakout이고요. 명사형이 Outbreak이다. 발생이라는 뜻이죠. At least, At least 또 나왔네요. 적어도 최소. 34 reported tornadoes, 34 reported tornadoes. 보도가 나온 것만 해도 34. 34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최소죠? At least 34 reported tornadoes across 8 states. 네, Across 8 states. Across 8 states. Across 8 states. 8개조. 8개조에 통틀어서 8개조에 두루두루. 8개조에 두루두루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이건 심각한 자연재해죠. 심각한 자연재해죠, 이건. 제aud인은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Q. 나인은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행이 없는 kaf이예요. iek한 자연재해죠. 소식으로 노역이 적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담홍하고 부undur 같으므로 유행한 자연재해ktores은 이 자세히 내관님은 예를 따라하고 싶습니다. 인천하대에서 자세히 내관님은 여행이 없애고 있습니다. 인천하대 이 사망자 수가 증가하네요. 사망자 숫자 스태거링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범위가 넓다는 스코프는 범위니깐요 대부스테이션 대부스테이션은 초토화된 현장 초토화된 현장 대부스테이션이라고 하겠죠 초토화된 현장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래서 아주 스태거링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방대한 범위가 초토화됐다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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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포커스에 맞춰지고 있어요 포커스가 그리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코스태 포커스 всю 포커스 포커스 grease 포커스 계속 소 도시 나옵니다 isons 휩쓸렸다. 뭔가 휩쓸려서 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entire는 전체죠. town 전체가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 rescuers work around the clock. rescuers work around the clock. rescuers work around the clock. rescuers은 이제 구조대원들이죠. 구조대원들이 working around the clock이니까 24시간 around the clock이니까 24시간이죠. 쉬지 않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In a desperate search 필사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search, in a desperate search, 필사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in search for, 무엇을 찾고 있다, 무엇을 수색한다 할 때 in a desperate search for survivors, 생존자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homes, churches, businesses, homes, churches, and businesses 집하고요. 주택이 되겠죠. 집, 주택이나 아파트를 얘기하겠고 그리고 이제 churches, 교회, 그리고 businesses, businesses는 매장, 기업들 얘기죠. 회사들, 회사 매장을 얘기합니다. 회사 본사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homes, churches, and businesses now in splinters and businesses now in splinters and businesses now in splinters now in splinters splinters 이제 나무조각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쪼개진 게 우리 살갗으로 이제 딱 찔려면 이게 가시에 찔렸다 그러잖아요. 가시인데 그게 가시가 사실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이제 나무가 쪼개진 거죠. 그만큼 이렇게 다 폐허가 됐다는 얘기를 폐허가 됐다는 얘기를 폐허가 됐다는 얘기를 이제 in splinters in ruins in splinters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황폐화됐다 다 이제 폐허가 됐다 초토화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in splinters 이렇게 쓰죠 business now in splinters one tornado possibly on the ground one tornado possibly on the ground one tornado 한 토네이도가 땅 위를 휩쓸고 다니는데 200마일 200마일이나 휩쓸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200마일 200마일이면 킬로로 간 사람은 거의 뭐 400킬로 인가 기록 중에는 최고다 기록을 경신했다는 얘기죠 포텐셜드가 나왔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가장 긴 기록이다 포텐셜드가 있으니까 가장 긴 기록인 것 같습니다 양초를 만드는 공장 양초 제조 공장 직격탄을 맞았다 직접 때려버렸다는 얘기죠 100명도 넘는 직원들이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working the late shift late shift니까 shift 는 근무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간 근무조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working the late shift to fill to fill 채우기 위해서 to fill 크리스마스 orders to fill 크리스마스 orders to fill 크리스마스 orders 그래서 크리스마스량이 많다 보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차에 토네이도가 때렸다 dozens killed fill 크리스마스 orders late shift to fill 크리스마스 orders dozens killed 크리스마스 orders dozens killed dozens killed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어요 dozens killed many still fear trapped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 그래서 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갇혀 있다 fear trapped fear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면서 갇혀 있는 상태로 두려워하고 있다 many still fear trapped several EF-3 Tornadoes several EF-3 Tornadoes EF3 토네이도 등급 등급을 매길 때 EF3가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F3는 3단계인 것 같아요 3단계 토네이도 With winds up to 풍속이 with winds니까 바람이죠 Up to 최대 EF3 토네이도 with winds up to 155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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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155mph 최대 풍속이 시속 155mph 정도 됩니다 155mph 1. 레벨링은 Amazon 웨어하우스 1. 레벨링은 Amazon 웨어하우스 1. 레벨링은 Amazon 웨어하우스 1. 레벨링 1. 하나의 토네이도가 레벨링 레벨이 평평하다는 뜻이잖아요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버려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었다 쓸어버렸다 쓸어버렸다 뭘요? 레벨링은 Amazon 웨어하우스 레벨링은 Amazon 웨어하우스 Amazon 웨어하우스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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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하우스 Amazon 웨어하우스는 창고죠 물류창고 Amazon 물류창고를 완전히 쓸어버렸다 레벨링은 Amazon 웨어하우스 In 일리노이 일리노이 hes주에 있는 아마존 웨어하우스 In 일리노이 Amazon 웨어하우스 앨리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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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least 6 시크스프 The At-least At-least 최소 7 그 현장에 있던 여섯 명이 killed during a shift change, killed 사망했습니다 during a shift change, shift change, 근무 교대, shift change 근무 교대하는 중에 여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nursing home nursing home nursing home nursing home are ripped apart rip recovered ripped apart ripped apart ripped apart in the arkansas 아칸소 주 아칸소 아칸소 탈찬 찢어서 다 분해가 되었습니다 아칸소의 인형 가족들이 어떤거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끔찍한 순간들 헝커다운 인 더 베이스먼트 그러니까 베이스먼트는 지하인데 지하실에 쪼그리고 앉아있어 헝컬다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다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헝커다운 인 더 베이스먼트 on the ground here we see 베이스먼트 on the ground here we on the ground here on the ground here 이 땅 지상에서는요 we see it first hand we see it first hand first hand은 직접 두 눈으로 first hand 첫 번째 손이라는 뜻이 아니고 직접 두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네이버후드 after neighborhood destroyed neighborhood after neighborhood destroyed neighborhood after neighborhood destroyed neighborhood after neighborhood 동네 동네가 다 동네마다 어떻게 됐다 destroyed 파괴되었습니다 after neighborhood destroyed the grandmother huddled over her grandchildren huddled over the grandmother huddled over the grandmother huddled over grandmother....하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윙기종기 모여 앉았다 The grand mother huddled over her grandchildren 손주들 손주들을 부여잡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그중에서 한명은 14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할머니가 saving them 손주들을 구했습니다 지금 초토화가 돼서 다 쓰러져 있는데 다 부서지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 서있는게 하나 있어요 서있는게 하나 하나만 있는건 아니라서 one of the things 라고 했구요 뭐 서있는게 몇개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one of the only things still standing her christmas tree her christmas tree her christmas tree her christmas tree 할머니의 할머니가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다 할머니가 산 크리스마스 트리 그것만이 서있었다 레이트데이 저녁 늦게 레이트데이 켄터키 가버너니까 켄터키 주지사죠 애트데이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죽은 사람이 가장 많은 터내도 사건이었다 주 역사상 그러니까 켄터키 주 역사상 최고로 사망자 수가 많은 그런 사건이었다 주 방위군 파견되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켄터키구나 켄터키에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주둔에 있습니다 생존자 수사에게 지금 협조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helping in search in the search for survivors helping in the search for survivors tens of thousands in the cold tens of thousands in the cold tens of thousands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불이 안 켜진다는 얘기니까 without power 전기 공급이 끊겼어 전기 공급이 끊긴 채로 이제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and in the dark without power and the temperature here now dropping and the temperature here now dropping 지금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and meantime 한편 다른 소식이죠 아이쿠 켄타키의 병원들이요 병원이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미 감당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감당이 안되고 있는데 러시아로 들리죠 러시아로 들려요 러시아 빅틈은 아니죠 러시아 희생자는 아니에요 러시아로 들리면 앞에 어가 victims에 s가 붙었는데 앞에 어 러시아 어 러시아 어 부정관사 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환자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지금은 나우 트레이팅 누구를 이제 진찰을 하고 있어 진료를 받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진료하느냐 나우 트레이팅 러시아 빅틈스 어러쉬 오브에요 어러쉬 오브 막 그냥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지금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들 막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 응급차에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막 오고 있으니까 막 들어온다는 거를 지금 묘사하는 거죠 어 러쉬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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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led from, 어디서 끄집어냈습니까? 현장에서 끄집어냈겠죠 빅틈스 pulled from flattened homes and buildings pulled from flattened homes and buildings flattened homes and buildings from flattened homes and buildings flattened, flattened, 납작해진 그러니까 폐허가 된, 납작해진 다 쓸어가 가지고 납작해진 뭡니까? homes and buildings 주택과 빌딩스 건물에서 끄집어낸 끄집어낸 그 환자들 빅틈스 치료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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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혼란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박사 아 박사가 아니라 의사구나 의사가 지금 그 혼란 상황은 혼란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o drug creates chaos inside the ear inside the ear inside the air emergency room emergency room 왼inizi 응급실 내에서 그 막 저종 ABC 총극을 나투는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chaos inside the e-er victims being broad in on pickup trucks victims being b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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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n pickup trucks on pickup truck이죠 그 픽업 트럭에 실려 가지고 지금 희생자들이 응급실에 오고 있다 수송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victims being brought in on pickup trucks victims being brought in on pickup trucks everyone jumping in to help everyone jumping in to help everyone jumping in to help 모두 다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뛰어들어 가지고 뛰어들어 뛰어들어요 to help 도우려고 도우려고 서로 이제 발벗고 막 뛰고 있습니다 발벗고 뛰어들고 있어요 everyone jumping in t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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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nding on the hospital doors pounding on the hospital doors and pounding on the hospital doors 땅땅땅 그러면 pounding on the hospital doors 병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왜 두드리겠어요 pounding on the hospital doors for help for help 도와달라고 for help 도와달라고 뛰어드는 사람은 everyone jumping in to help 도와주려고 뛰어들고 두드리는 사람은 도와달라고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는 이미지들 사진이겠죠 사진이겠죠 파이프 인사이드 스토르 존 스토르 존은 이제 토네이도 현장 토네이도 그 지역 그 피해지역 피해지역에서 페이스예요 페이스 믿음 신앙 인사이드 스토르 존 스토르 존 안에서 어떤 믿음이 지금 보이는 어떤 강력한 인상으로 보인다 스토르 존 어 100년을 넘게 서 있었는데 토네이도 때문에 쓰러져 버렸다는 얘기에요 집회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집회죠 집회 예배를 얘기하는거죠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고 철야 집회는 비쥬얼이라고 했죠 여전히 모이고 있습니다 집회는 여전히 모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주일 내배 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목회자 목사 믿음을 가진 목사 우리 방송팀 특집방송 특집방송 전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들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 A nursing home ripped apart in Arkansas. Families describing terrifying moments hunkered down in their basements. On the ground here, we see it firsthand, neighborhood after neighborhood destroyed. The grandmother huddled over her grandchildren, one just 14 months old, saving them. One of the only things still standing, her Christmas tree. Late today, Kentucky Governor Andy Beshear calling it the deadliest tornado event in state history. Tonight, the National Guard has now been deployed here, helping in the search for survivors. Tens of thousands in the cold and in the dark, without power, and the temperature here now dropping. Meantime, hospitals here in western Kentucky, already overwhelmed with COVID patients, now treating a rush of victims pulled from flattened homes and buildings. A doctor describing the chaos inside the ER. Victims being brought in on pickup trucks. Everyone jumping in to help, pounding on the hospital doors for help. And the powerful images, faith, inside the storm zone. The first Christian church in Mayfield destroyed. Standing for more than a century, the congregation still gathering this morning for Sunday service. The pastor on perseverance and faith. Our team on the ground here tonight. A special edition of World News Tonight begins now. From ABC News, this is a special edition of World News Tonight with David Muir. Reporting tonight from Mayfield, Kentucky. .